어? 아! 어! 할 거야! 할 거야! 할 거야! 할 거야! 할 거야! 어! 어! 맹찬도가 지금 쓰러져 있어 여웅 선생님 동생분이신 것 같아요 아 고문당했다니? 교부 학생으로 위장했던 내 동생이 붙잡혀갔어 어디선가 모진 고문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돼요 잠깐만 이거 우리 우리께서 풀어주면 안 돼? 남아띠를 덮어놓은 걸 봐서 이제 돌아가지 확인 한번 해봐 여까리 걷어놓을까요? 어 그래도 지금 좀 편안하시게 아 미치겠다 진짜 아니 근데도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을 거야 찾아봐라 아 여호 응 형 모자에 모자? 편지가 있습니다 이다시아이마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은 가져오셨어? 네 그런데? 내려주시오 같이 좀 봐야 돼 회장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? 잠시 기다리시오 이쪽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? 네 땅콩 좀 먹자 뭐 좀 먹을까? 땅콩 바로 오셨는데?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자 다들 앉으시죠 어디 한번 물건을 확인해볼까요? 네 제가 밑정을 찾아서 오 귀할 수가 있으셨군요 아 귀가 있으셨네 아 고맙소 다행히 우리가 기다리던 물건이 맞습니다 우와 내일 만세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 이 태각기 목파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오 저기 비밀물이다 자리 쪽으로 씻 바로 씻 아니 curves 흔 오 friends card unlike Raven equiv懂 오 Specifically pu 여러분, 기쁜 소식입니다. 태극기 목판이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. 자, 이쪽 안으로 들어오시죠. 안녕하세요. 거기서 조금 되게 뭉클했어요. 문 열고 비밀문 같은 데로 조용히 들어가는데 누가 봐도 학생인 친구들이 거기 딱 있는 거야. 이렇게 어렸던 친구들을 보면 그때 3.1운동을 했던 건가라는 생각.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몇 명 안 모여서 그 태극기를 다 찍어내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걔 또 뭉클하다.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훨씬 어렸던 친구들이 그 일을 했을 텐데 다들 학생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나는 어렸을 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, 내가 만약에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막 대견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이런 기분이 복합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. 우리 한번 태극기를 만들어보자. 이렇게 해서 찍어내는 거 지금. 파란색으로 오겠구나. 오, 한 번에 있네.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 해야지. 자, 어떻게. 어떻습니까? 예뻐요.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. 오, 어서 작업을 시작하세요. 우리 그만 나가시죠. 아, 저기 있나요?